록펠러 어머니 10가지 교훈, 11주의 비밀, 기부왕, 10의 9조까지 드렸던 록펠러를 소개합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기도와 10개명, 아름다운 습관, 11조 평생 실천, 때로는 10의 9조까지 드렸다. 위대한 인물의 투에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듯 신앙인 록펠러를 만든 것은 그의 어머니 엘리자였죠. 자녀들의 인격 교육을 위해서라면 눈물을 모험고서라도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이 측은 침실에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며 록펠러는 그 기도소리를 들으며 착실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유명한 10가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첫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네번째,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번째,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라. 일곱번째, 잠들기 전에도 항상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드려라. 여덟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만큼 힘껏 도와라. 아홉번째, 주일 내변은 꼭 본교에 가서 드려라. 열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라. 특히 평생 록펠러가 11조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적은 돈일지라도 수입이 생길 때마다 한쪽 주머니인 11조를 따로 떼어놓으라고 늘 가르쳤던 어머니 덕분이었죠. 록펠러는 후일 제가 여섯 살 때 어머니는 혼자 저를 교회에 보내시면서도 용돈으로 주신 20센트 중 10분의 1인 2센트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셨다며 어머니께서 받은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 덕분에 부자가 된 것이라고 수려하고 있습니다. 오일러 씨라는 시대를 잘 타고나기도 했지만 어머니께서 받은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타고난 성실과 정직성으로 말단사원에서 세계 최대의 기업가로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는 처음 회계장 부위를 맡았을 때 자신의 생활태도와 재정상태도 함께 기록했으며 수입과 지출은 물론 사업자원과 자산사업 내역까지 꼼꼼히 기록했죠. 늘 어느 싸구려 옷가게에서 옷을 사입었지만 살 수 없는 비싼 옷들보다 훨씬 더 질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전락정신을 전해주는 등 자녀들을 평범하고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에도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고 하죠. 자녀들은 용돈을 받으려면 청소를 하거나 파리를 잡는 등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자녀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정도였죠. 록펠러와 자녀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을 꿇은 채 기도했고 돌아가면서 성경구절을 암성했으며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 록펠러의 자선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세워 많은 학생들을 길러냈고 의학연구소를 세워 각종 전염병과 폐렴, 소마비아, 매독 등을 치료할 백신을 개발해 인류 번영에 공헌했죠. 흡기아는 이 모두를 통합해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전세계 가난한 이웃을 돕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뉴욕의 명소인 록펠러 센터는 1930년대 대공황을 맞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된 건축물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이미 100년 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던 송구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회공원이 일각의 비난처럼 시장 독점으로 인한 비난 회피용이나 상속세 무마용이 있는지는 그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이후 백년에 걸쳐 수많은 기업가나 부유한자들이 록펠러처럼 자신의 불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뜻깊게 사용하는 일을 명예롭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게 됐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재산 때문에 11조 액수도 어마어마했지만 그는 이를 조금도 악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40명을 일꾼으로 도원하기까지 할 정도였죠. 11조는 없다며 논쟁이 한창이지만 기복주의 목적이 아닌 헌신의 표시로 기쁘게 드리는 11조라면 좋지 않을까 록펠러의 위기 신앙인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 태도는 모두가 다릅니다. 오늘은 록펠러의 위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지만 사기를 당해 원금을 모두 날린 것입니다.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 밀린 이금을 요구했습니다. 비톡족에 시달려는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 자살을 떠올렸습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는 황량한 폐강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점휘렉도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록펠러는 통고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폐강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수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금 대신 거무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속구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석이었습니다. 자살 직전에 록펠러는 유전을 발견해 인력 거부가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오늘의 결과라고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자명한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신앙 생활과 철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위기를 신앙으로 잘 극복하면 훗날 인생의 좋은 간증은 물론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젊어서 복은 안교와 같은 복입니다. 노년의 복은 그동안 눈물로 씨를 뿌린 가장 가치 있는 하늘의 복입니다. 신앙인들은 노년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잠원 16장 31절에는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부가 된 록펠러의 성공 십계명을 보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그런 신앙의 씨앗을 심고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선사업과 악덕기업 최고의 부자 록펠러의 두 얼굴 얼마 전 통계에서 역사상 전세계 최고의 부자에 선정돼 또다시 화제를 모은 존 D. 록펠러는 크리션들과 일반인들에게 각각 다른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평생 11조를 들이면서 사회에도 많은 공헌을 했던 신앙인과 노동자를 착취하고 석유를 독점해 부를 이룬 악덕기업이니 그것인데요.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미래사가 다른 기독교 위인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인공의 약점을 가려놓은 채 포장만을 일삼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록펠러에게도 우리 모두가 심지어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마저 그러했듯 분명 약함과 허물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약점부터 살펴보면 사업에 있어 그는 늘 독점을 추구했죠. 이처럼 석유에 관한한 모든 과정을 맡아 관리하는 제국건설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후세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죠. 하지만 당시엔 독점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기 때문에 그는 이를 부도독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업체들의 난립 때문에 가뜩이나 석유 가격에 널뜨기가 너무나 극심한 상황에서 제살 깎기 경쟁을 하며 혼란을 지속하기보다 업체 간 협력과 인수 합병으로 시장을 정리하는 편이 낫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죠. 사실 이러한 생소하고 잔인한 그의 사업 방식 때문에 독점이라는 개념의 제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소위 러들로 학살 사건도 그가 악도 기업가 이미지를 갖게 된 대표적인 일이며 석유제국 스탠더드 오일은 노조에 대해 강력한 대처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에 반발한 지역노동자들이 광산노동자연합을 조직하고 동반 파업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스탠더드 오일이 사들였던 콜로라도 연료철강은 연방정부와 함께 맞서다 서로 총격전이 발생해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때 록펠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록펠러 2세가 회사를 맡고 있었지만 비난의 화살은 스탠더드 오일을 상징하는 록펠러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분보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지는 그의 신앙적인 면에 더욱 눈길이 갑니다. 록펠러는 어린 시절 남봉권 아버지와 신실한 어머니 아래 성장기를 보냈는데요.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훨씬 많았고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